자 세번째 별 기절이 만들었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별 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혹시 왕자는 포르투갈에 가본적이 있나요? 아바마마는 어제 거기에 갔었어요 멋진곳이니까 왕자도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아맞아 깜빡하고 있었는데 또 잡자미나 하다가 까먹을뻔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덩어리를 굴려온 왕자를 위해서 이 아바마마가 선분을 준비했나봤어요 아 지겨워 이것저것직으로 보내는 중이에요 선물을 맨마다 하나씩 충전했나봐요 루저왕자라니 선물을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굴리면서 찾는거에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거야 선물이 비키라 참새가 날 무시한다 참새가 날 무시하다니 아 못간다 쥐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새는 아직 안부... 지금 이제 지금 가면 아마 부칠 수 있을거 같은데 쥐가 지금 도망다니는거 보니까 곧 참새도 부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쇠똥구리도 있네요 참새야 참새야 아 맙소 도망갔어 싹 날락ался 저런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귀신인줄 알았네 너무너무 큰 세계로 온 것 같은데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양이 20센스 됐구요 아 비켜 화살 화살 22센치 아 고양이 싫어 아직은 고양이가 올 때가 아니야 아 좀 토..롤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스테이지별로 노래가 다를꺼야 아마 어! 나비 붙였어 오휄오! 예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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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자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빅미노 시아버스 아아 아 비켜 이이이이이이이이 참새 아하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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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았어 여기 스테이크 타나요? 참새 한 마리 잡았구요 여기 올라가보자 왠지 신세계가 있을까? 딱히 아니 근데 왜 놀이터에 흐흐흐흐흐 국자가 왜 있는가 아 뭐야 막 뒤집게랑 이런게 왜 있는거야 놀이터에 도대체 흐흐흐흐흐흐 어? 아아아 어? 뒤집게가 여기 왜 있냐고 죽자는 왜 있고 죽자는 왜 있고 죽자는 왜 있고 죽자는 왜 있고 아 이 생선 못 먹냐? 삼십육센치 삼십육센치 아싸 참새 아싸 참새 깨 잡았구요 사십센치 초보 운전 스티커 초보 운전 스티커 별거 다 있는거야 그냥 웬만한거 있을거 다 있는거야 모든 사물이 다 있어 그냥 43센치 여기 오 이제 우유통 이거 우유지 금방 50 되겠는데 우유 먹으면 우유 먹고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또 싹쓸이 하고 우우 좋아 아 여기 못올라가냐 아유유유 못올라가네 예 박병원님 들어가시구요 면접 파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어제버 훌륭한 덩어리에요 이렇게 자랄거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소심하게 굴렸던건가요 컴방지기는 아주 사랑스러운 덩어리에요 그래도 기왕이면 더 크고 슈퍼하다면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을테니깐 아 마저 굴리세요 자 일단은 목표 는 넘었구요 오케이 화분까지 이제 화분까지 접수 오케이 이제 저기도 올라가겠다 여기 올라가 여기 다 먹어 여기 화분 어 뭐야 이거 뭐야 인스터나 으외외외외외 sweetie 워우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심벌즈 원숭이 괜 있는진 모르겠지만 에헤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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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오푤 marvelous 후!!! 후!!! 이젠 뭐 이거 뭐...어..? 이정도 뭐 고양이도 뭐...어? 야옹아~~ 어핫핳흫ㅋㅋ 앗! 야옹이도 붙였습니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뭐야 이건 도대체가 안돼 시간없어 80가지야아 안돼에에에에 80가지야아 80가지야아 고영이부터 80 오케이 80 오케이 80 아 82 어디서 와요 거기까지 82 했습니다 82 마침 해야되는 일이 떠오르던 참이었어요 빨리 우주로 돌아가요 아바바마 림뽀 아바바마 아바바마 80이 섬 2짜리 덩어리라니 정말 빅해요 이 아바바마는 감격해서 티어스가 찔끔 나왔답니다 아바바마는 정말 해피해피해 요리도구를 가장 많이 삼켰어요 세상에 전자레인지 별 엄마 TV에서 그렇는데요 별이 전부 사라졌대요 호호호 아들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침 저기 택시가 오는구나 하지만 TV에서 진짜 그렇게 말했는데 그치 다음 시간에 계속 아 웃겨 이거 재밌습니까 볼만합니까 또 사천 왔나 새로운 사천이 도착했습니다 하바나 근데 이걸 아 얘네가 이제 2피가 되는 거야 사천으로 재밌어요? 아 다행입니다 완전 귀엽습니다 웃음 꾹꾹 참으면서 보고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그럼 다음 별을 또 네번째 별 만들러 갑니다 혹시 왕자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바마마의 고향인데요 왕자도 언제 한번 스페인을 방문해 보길 바라요 아 그리고 아마따 또 깜빡한 게 있었는데 아 선물 놓고 온 거 알죠? 사실 아바마마는 지갑 열쇠 반지 희망 그리고 꿈 전부 열어버렸답니다 아 미안하지만 던진 위치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케이 오늘은 집 안에서 덩어리를 한번 굴려볼 거야 아 그러면 아 1미터 정도면 아주 강력하겠네요 10분 10분 동안 1미터 갑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요 알아서 와서 붙겠지 좋아요 전 보다 공격하게 좋은사람 저렇게 죽을 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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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한테 일 맡겨놓고 아빠는 술 먹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리야 이것들아 내가 다 붙여줄라니까 아 뭐야 저 곰 뭐야 곰 뭐지요? 무엇? 어이구 푸우 아니야? 푸우? 어 좋아 아주 좋아 우와 오 지우개로 대동단결 왕쥐아 안돼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아아아아 어서오세요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가 효자 효자 상품이네 오케이 이제 한번 커지면 브로콜리인가 이거 뭐지? 이제 뭐 거침이 없어 나무 젓가락도 먹고요 쌩쥐도 맞구요 건전지도 쏙 빼맞구요 아아 아 꼈어 꼈어 아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아 쌩쥐 쌩쥐도 맞구요 오케이 공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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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고양이 너 기다려 아 기다려 너 냐옹이 지금 저 아버님은 아 참새를 아직 못 먹는구나 아버님은 이런 마당에서 지금 골프 연습을 하고 싶으십니까요 자석 마당에 자석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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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아 못 올라가냐 올라가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고양이 무서워 안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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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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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더 커고싶다 더 잘하고싶다 흐흐흐흐 아 터졌다 터졌다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아마마 너무하십니다요 너무 모르기 아 뭔가 아까 지우개나 방금 공책처럼 아우 아이고아이고 여기 이리 치고 저리 치인다 지금 흐흐흐흐흐핸 뭔가 한방 한방 없나 한방 아 쎍향지 아 총총총 총좋다 권총 아 좋아요 이십센치 이상만 들어가래 아 20cm 제한이란 소린가? 이하란 소린가? 더미..우와 로버트! 딴따따! 어? 아 못 먹어.. 아.. 아! 아 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먹고 말거야 로버트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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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우유 오케이 로버트 먹었어 먹었어 끝났어 이제 아! 아 군돌이 아직 못 먹어 여기서 50을 만들어야 되는구만 50을 만들어서 옆으로 가야돼 오케이 30! 30 찍었구요 집에 더 먹을게 있을지도 몰라 신발 공책 난리났다 난리났다 sta 잔라 다 먹어 오어우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보물솜이다 신세계다 신세계 다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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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50기까지 커야 돼 다먹어 다먹어 오케이 온돌이도 먹고요 로봇도 먹고요 어서오세요 로봇도 먹고요 딱 다 먹고요 42cm 됐고요 지금 아케 좋아 아주 좋아 지저스 50cm라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게임입니다 불리고 붙이는 게임입니다 막 어지럽거나 여러분 막 멀미나거나 하진 않죠 자 50cm의 구간으로 갑니다 공 붙이고 공 붙이고 다 붙여 다 붙여 전단지 붙이고 실시간 처음 봤어요 아유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75cm의 구간으로 갑니다 자 자 다 먹어 다 먹어 85cm 85cm 힐링되는 느낌? 뭔가 진짜 뭐가 뻥 뚫리는 느낌? 어 냥이 먹었다 냥웅이. 어 안돼 나 나 뭐야 왜 왜 왜. 아아. 냥웅이 냥웅이 냥웅이. 제법 훌륭한 덩어리에요. 거세지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기왕이면 더 크고 슈퍼해야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지켜볼게요. 1m 언제 넘은거야? 흐흐. 순식간에 1m 넘어버렸네. 야 이거. 지금 1m가 넘으면 야. 어휴 미안 미안 미안. 애기야 미안. 어 진짜 이거 좀 있으면 애기들. 애기들. 막. 사람도 붙이겠다 이제. 좀 있으면. 2m 되면 사람 붙이는거는 뭐. 1도 아닌데? 어어. 수고하여. 아주 수고하여. 우우. 울타리를 먹었어요. 허허. 우우. 우우. 울타리. 울타리를 먹었어요. 우워. 굴리기도 힘들어 이제.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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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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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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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쓰러트린 거면 붙일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몰라 난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 지금 흐흐흐 아니 워너런의 저주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걸까? 아이고 아이고 붙였구요 그거 되게 어색하게 읽어가지고 뭐 듣기도 좀 그러실텐데 와 카메라가 이제 멀어졌어 보여요? 카메라 멀어진거? 커지니까? 커지니까 카메라 멀어졌어 엘미터 29.5 짜리 덩어리라 세법 크네 어 제법 크대 아까는 원더풀하다메 그거 나중에 오락 오락기 오락 관련된 걸 많이 삼켰네 어 나중에 제가 아직은 다시 공개로 돌릴 생각이 없긴 한데 혹시라도 돌리게 되면 어 댓글 댓글을 막고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뉴스입니다 사라졌던 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시 원인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 어 뭐야 넘겼어 안돼 안돼 넘겨버렸어 어디가서 다시 보는거야 저거 어디가서 다시 보는거야 저거 아 모르고 넘겨버렸어 어이헤이 선물 아직 하나도 발견 못했어 야 그러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갑자기 갑자기 훅 들어오죠 별자리 한번 볼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별자리 보기? 어 백조자리 생겼다 백조자리 백조자리 백조자리까지 만들고 끕시다 마무리합시다 백조자리 마지막입니다 갑니다 아 뭘까요? 뭐가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걸까? 혹시 아바마마의 선물? 어? 아 그런 것만 알고 어... 유레카 알았어 하늘이 전혀 우아하지 않잖아요 우아함이 부족해 나비처럼 홀로로 하지도 않고 이 아바마마처럼 샤방하지도 않아요 아...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요 아... 잠깐만요 지구에는 우아한 게 뭐가 있어? 아 맞아요 바로 백조예요 그래서 백조를 잡으러 간다 좋아요 하늘의 우아함을 되찾을 시간이라군요 아... 그런데 백조가 아직 모두들 태어나지 않은 모양이네요 온통 알들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알을 덩어리로 톡톡 두드려주면 분명히 쨍쨍거리면서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는 이제부터 백조를 최대한 많이 붙여서 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면 분명히 음성나게 우아한 별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왕자의 성공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7분 동안 말이요 헐... 어... 불쌍한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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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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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x2 하... 하... drawings King points Johannes 샤바샤바 드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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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중심하게 드리리리리 음악은 왜 이렇게 경쾌한건데? ㅋㅋ 어? 음악은 왜 이렇게 경쾌하냐고 태어나자마자 우주로 끌려고요 백조자리를 위해서라며 뭐지? 왜 거위 소리도 나냐? 그리고 어 그러게 백조사이에 오리도 있는거 같고 애들 막 파닭거리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애들 파닭거리니까 너무 징그럽잖아 음악은 평화롭고 평쾌하고 공은 지금 혼돈의 카오스다 아직 우유도 못먹어이 어? 여기서 기다려 딱 기다려 알아서 온다 아주 좋아 아야 버리는게 더 많은거 같은데? 아 어떡해 어우 깜짝이야 더 손해본거 같은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어째 다 병아리냐? 흐흫 흐흫 오리 병아리 백조 새끼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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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새끼오리 아야 언제 알만 먹어서 언제 키워 어? 여기 왕좌 잠깐만요 어? 여기 왕좌 잠깐만요 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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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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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바라바 왠지 이번 백조는 망필인데 그죠 백조자리 왠지 망필이야 아 아 너무 어려워 우와 이거 뭐야 오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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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와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되나 나 있을 데가 없는디 여기 있을까 아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안돼 시간도 없는데 별자리는 그냥 많이 최대한 많이 먹는 게 목적인가 목표가 없었잖아 그죠 몇 개 먹어라 이게 없었잖아 안 돼 이제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 야 끝나다니 야 끝나다니 먹은 것도 없이 끝나다니 이럴 순 없어 먹은 것도 없어 오십 개도 못 먹었는데 50개도 못 먹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대단히 우아해요 약간은 거슬리긴 하지만 어 그나저나 즉 즉 즉 시끄럽게 짝이 없네요 고저스 어 램보우 아주 우아해요 65% 나쁘지 않은 거네 그냥 평범하네 최악은 아니네 그래도 진부하면서도 얄팍한 우아함 위선적이면서도 거짓으로 만든 우아함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반쪽짜리 별자리가 될 테지만 일단 하늘로 올려보낼게요 그럼 빨리 덩아리를 하늘로 올릴게요 저렇게 돌려가다니 저렇게 돌려가나 아 느껴져 코스모가 느껴져 백소전이가 제서 부활했어 페닉스 mechanism 펫 바다 melhores